안 맞을 것 같아? 그래?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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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네? 오늘 지금 저기 러시아 사람들이 제일 많이 가는 러시아 마켓 가는데 베트남 호치민에서 겨울 옷을 사러 갑니다. 제가 살고 있는 호치민에는 겨울이 없어요. 건기와 우기. 그래서 조금 더울 때는 32도 34도까지 이렇게 올라가고 근데 왜 겨울 옷을 파냐? 뭐 러시아 사람들이 많이 와서 겨울 옷을 파는 것 같아요. 오토바이 타고 가는 베트남 사람들 보게 되면은 지금 온도가 한 26도 정도 되는데 반팔 입은 사람도 있고 잠바 입은 사람도 있고 그냥 얇은 긴팔 입은 사람들도 많아요. 얇은 긴팔을 입고 다니는 사람들은 이제 햇볕이 뜨거우니까 자기 살이 많이 타잖아요. 그래서 보호하기 위해서 긴팔을 입는 거고 그 다음에 또 제옥 때는 오두바이로 생활을 많이 하기 때문에 밤에는 좀 추워요. 호치민 사람들은 이 날씨에 되게 민감해요. 항상 더운 곳에서만 생활했기 때문에. 어휴 안녕하세요. 진짜. 하늘에 딱 봐도 겨울 옷 많이 판다. 와 진짜 러시아 사람들이 되게 많이 오네. 오나 보네. 느낌이 이렇게 싸이공스케어하고는 확 다른 느낌이 나오네. 뭐 롱코트 시작 롱코트도 있고 어휴 뭐 진짜 한국 가는 거 문제 없겠네. 근데 여기 아니야. 여기 길 아니야. 돌아가야 돼. 근데 사이즈 있는 거를 또 찾아봐야 되는데 사이즈가 너무 큰 사이즈. 잘 안 돼. 어휴. 좀 작은 거 작아 보이는 거야. 그 작은 거야. 안돼. 꺼는 너무 길어. 롱코트가. 길어? 길어서 불편해. 길어서 불편해. 아 나중에 움직일 때 불편해. 긴 거는. 감탄사가 절로 나오네 감탄사가 쇼핑할 맛이 났지 옷이 너무 많아서 둘러보는게 시간은 좀 오래 걸리겠다 없는게 없네 신발도 부츠도 있고 와 없는게 없네 근데 문제는 이게 가격이라 얼마나 깎을 수 있을지 얼마를 부를지 일단은 맘에 드는거 골라서 형제형을 해봐야 되는데 장갑은 글쎄 눈싸움 할 때나 필요하지 어차피 옷에다가 손 집어넣고 다니거든 그래? 아빠는 그럼 이런 모자나 하나 살까? 됐어요 남사스러워 머리카락도 없는데 모자 쓰고 앉아? 우리 애들이 어렸을 땐 이런거 많이 사줬는데 안으로 들어가서 보라고 가격이 아 저기에 있는거는 310만원 한 17만원정도? 옆에 있는거는 420만원에서 550만동 한 20만원에서 25만원정도 땀짬 아우 싸다 4만원 거의 한 4만5천원? 어 요거 마음에 드는거 있네 색깔 요거 요거 괜찮네 어 여기 앞에 있구나 그래서 590만원에 한번 shopping 그럼 100만원? 지금 100만원을 먹자 아우 그럼 이거 잘 나고 13만원 대전으로를 먹자 아우 막 와 하하하하 싫어해? 17만원이에요 이거 하나야 멘커 있는거라 120만원 아이 뭐니든? 135.000 멋진 암자 한 8만원 아 아 깬고 마이너 텃텍 아 엄마 태어라 앗 소유 어 그 봤지요 마치 못 참 5 때나 다구 300만 동점이 300만 더 네 이거하고 지금 아까 입어본거 하고 차이가 별로 없어 아 스타일이 거의 비슷해요 근데 이제 이 상표마크 이 마크 차이 같아 느낌이 거의 똑같아 사이즈는 100 사이즈는 맞는데 내 팔이 좀 약간 약간 두껍다 보니까 팔 부분에서 꽉 끼네 이게 들어갈 때 오케이 오케이 1.500.000 1.500.000 1.200.000 1.200.000 1.5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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